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본문 첫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 내용은 그렇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한 기자의 고군분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이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요 자 주요 문법이 가정법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포마 가정법과 포마 가주어 이 부분은 꼭 강의 수강하시면서 병행하도록 하세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morning show 뭐 이 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미스터 파인씨를 만나게 됩니다 To talk about a...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단어는 핵심 단어죠 A sustainable way of life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관해서 자 sustainable 이번 단어에서 핵심 단어니까 알겠죠? 자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화석연료를 안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일치불일치해서 좀 여러분들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적게 쓰면서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면서 꾸준히 쓸 수 있는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대체 가능한 지속가능한 죄송합니다 지속가능한 sustainable way of life 자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문법이 하나 떴죠 burn and raise 자 분사 구문인데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왜 근데 여기다 수동을 썼냐면 태어난 것과 자란 걸 우리는 전부 다 우리말적으로는 태어났다 자랐다 능동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 뉴욕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자 이 미스터 파인씨가 길러진 거고 태어나게 된 거라는 이건 문화적 차이입니다 수동으로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수동으로 나오는 분사 구문인 거 잡아놓으시고요 자 태어났고 자란 나고 자란 이 뉴욕에서 나고 자란 이 미스터 파인씨는요 about a farm 자 농장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뉴멕시코에 사막에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네요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병렬도 은근히 까다로운 게 한 두 개 있어요 미리 잡아드립니다 농장을 하나 구매를 했고 그리고 move there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호스트가 계속 얘기합니다 he wanted to see 자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동사 다음에 정확하게는 타동사죠 타동사 다음에 if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가 아니라 뭐 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의 뜻이죠 이 정도는 정확하게 잡아놓으시고요 됐죠 또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if 들어가 있는 문장 다섯 개 쫙 주고 다음 중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if 앞에 이렇게 타동사 타동사란 말도 어려우면 을을이라는 목적을 끌고 와야 되는 동사 c도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이런 동사들 다음에 if가 나오게 되면 뭐 뭐 인지 아닌지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뭐 인지 아닌지를 he could leave 그가 살 수 있을지 아닐지를 with the least 이런 거 내용 조심하시라고요 with the least consumption of fossil fuel energy 이런 거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가장 조금만 쓰고 이렇게요 안 쓰는 게 아니라 the least라고요 내용 주의하세요 자 화석연료의 소비를 조금만 하고 살 수 있진 않을까 이걸 고민을 했답니다 자 단어 조심하시고요 fossil fuel 화석연료입니다 Let's learn about these struggles 자 그의 고군분투에 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뭐하고자 하는 고군분투냐면 바로 reduce 자 단어 조심하시고요 이런 거 반이요 문제로 내죠 자 그의 탄소 그런 배출을요 emission 그러면 배출 이런 단어들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지금 동그람 친 단어들은 혼동어휘로 낼만한 단어들입니다 무슨 무슨 미션 permission admission 미션 되게 많고요 reduce 줄이냐 증가시키냐 그래서 내용 똑바로 이해했는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고군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hello Mr. Fine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청중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죠 hi everyone 안녕하세요 it's grace 정말 기쁩니다 to be here 이곳에 있게 되어서요 자 내 이름은 Fine이고요 I'm a journalist 저는 기자입니다 I'm trying인데요 이 부분이요 잘 보세요 자 저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trying 시도하는 중인데 stop using 사용하는 걸 멈추려고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체크포인트 stop 그 다음 본문 뒤도 나오는 quit 이게 전부 다 같은 단어죠 멈추다 그만두다 이 뒤에 ing를 써서 뭐 하던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수준부터 배운 게 있죠 이때 stop ing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이 돼요 뜻이 아예 달라지죠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지만 정확하게 한 번 더 stop ing 혹은 quit ing 하게 되면 하던 걸 멈추다 근데 stop to 하게 되면 하기 위해 멈추다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그럼 다시 자 여기 병렬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화석연료 쓰는 것을 멈추고 있고 그리고 그러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면서 이 부분이요 아 지금 영장 문제 서술형 문제 여러 가지로 낼 장치가 많은 문장이 연결됐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I'm trying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I'm trying to stop to stop using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려있는 겁니다 헷갈리죠 다시 한 번 1번 2번 그러니까 저는 시도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1번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2번 하려고 또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려고 애쓰고 있고 그 다음 2번 자 그 다음 또 이 와중에 as as one급 비교가 걸렸죠 이렇게 as as possible 가능한 한 아하 그린 라이프를 살려고요 친환경적인 삶을 그린 라이프라고 표현했네요 그린 라이프 가능한 한 그린 라이프 친환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헷갈리게 여기 leave 자리에 ing 붙여놓고 living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어숨 배열 내기 너무 좋은 게 as as possible 가능한 한이람 가능한 한 모모하기란 표현도 들어가 있죠 알겠죠 우리 간단하게 as as possible는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 possible 부분은 as as I can 이렇게 바꿔 써줄 수도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제 낼 장치들이 많은 문장입니다 외우세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you said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떴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말씀하셨는데 you are trying 당신이 시도하고 있다고 자 방금 또 했던 거 quit ing 뭐 하던 걸 멈추다 quit using fossil fuels 화석연료 쓰는 걸 사용하는 걸 멈추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왜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 질문 잘 보세요 질문 잘 보세요 what's wrong with fossil fuels 화석연료와 관련돼서 뭐가 잘못됐죠 해놓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 answer a라고 쓸게요 answer 대답이 두 가지 대답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건 서술형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화석연료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두 가지 대답 바로 갑니다 well 음 뭐 we all know the story don't we 우리 모두 그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가 의무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면서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요 we get energy 우린 에너지를 얻습니다 mainly from 주로 burning fast fuels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으로부터 주로 에너지를 얻어요 but 그러나 there are couple of problems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석연료를 사용을 멈추려는 이유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 그 이유가 자 그럼 나옵니다 일단 with that 그것과 함께 지칭하는 거 잘 볼까요 우리가 화석에너지를 태우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 여기 있는 대신 지칭하는 거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음 화석연료는 not renewable 재생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생산하거나 다시 한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즉 부연 설명이 나오기를 which means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컨버 찍고 which 나오면 그런데 그것은 계속적 용법 의미하기를 sooner or later 자 곧 조만간에 sooner or later 이런 중간에 낀 표현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조만간에 we are going to 우리가 뭐뭐 할 거다 run out of them 그것들을 전부 다 고갈시킬 것이다 run out of 다 써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로 deplete이라고 하죠 됐죠 전부 다 써버리게 될 겁니다 또 지칭주의하세요 여기 있는 them은 지칭하는 게 여기 있는 화석연료 지칭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첫 번째 이유는 재생 불가능하다 renewable 됐죠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다 즉 곧 고갈될 것이다 같은 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also 또한 또한 예기 스테이도 그 화석연료죠 화석연료가 또한 harm the environment 되게 당연한 얘기는 있네요 환경에 해를 입힙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즉 when you burn fossil fuels 화석연료를 태울 때 탄소게스가 it's produce 소송 때 조심하세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계속 나오네요 계속적 용법 그런데 그것은 has a harmful effect 자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on the climate 우리 대기 중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본문원의 두 부분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석연료가 해로운 두 가지 이유 서술형도 가능하니까 잘 보시고요 중간에 집어준 암기하라고 한 문장 똑바로 씹어먹고요 자 이어가도록 할게요